피디님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? 기후 환경 아 모르는 척해야죠 맞아요 요즘 여러분 기후 환경 문제가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기후 환경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직접 가서 탄소중립 실천하고 계신지 또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직접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? 우리 지금 빨리 끊어야 돼요 이거 배터리 아껴야 돼 빨리 끊으세요 친환경 도시 기후 환경과 웬만한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아 교식어문 있겠습니다 교식어문 있겠습니다 김이림 주무관님 네 미림님께서 직접 의뢰를 좀 주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텀블러 쓰고 계시네요 네 텀블러 쓰고 계시네요 이 안에 든 건 뭐죠? 지금 텀블러에 순대 담아두시고 계세요 텀블러에 순대를 담아두시는 이유가 뭐죠? 배고파서 쓰레기가 너무 많잖아요 텀블러에 담아서 먹고 있습니다 젓가락은 나무젓가락 쏘고 계시네요 다회용이에요 씻어서 컵 쓰고 계시고 먹을 때 그릇 사육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그릇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출근은 어떻게 하셨나요? 차로 이거 안에 라벨지 든 게 어디 있다 떼가지고 이거는 좀 찐인데요 여러분? 쓰레기통을 지금 뒤져서 나온 건데 분리수컷 다 하고 탄소 없이라는 어플을 지금 사용 중인데요 이렇게 포인트 많이 쌓아가지고 상품권으로 나중에 교환할 수 있어서 열심히 착용하고 있습니다 텀블러, 대중교통 이용, 걷기, 쓰레기 분리배출, 전자영수증, 중고물품 구입 판매 나눔 땡근 어플 있잖아요 그거 자주 사용하시겠어요? 어 자주 사용하죠 급식 잠반도 남기지 않고 싹싹 먹고 있는 중입니다 맛은 있네요 요즘에는 다 선불로 써요 저기 자연광에서 하시죠 아 좋아요 불 켜는 에너지도 아껴야 되니까 자연광에서 한번 인터뷰 하시죠 아 좋습니다 오늘 저희 이거 카메라 배터리도 아껴야 되고 에너지란 에너지 다 아껴야 되거든요 NG 내시면 안 돼요? 네 기후환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미 님입니다 고령시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양한 생활 실천, 확산 행사도 추진을 하고 있고 탄소 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되게 많으신 건 MPTI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요 쓰고 다녀요 ESFP입니다 ESFP세요? 못 외워요 ESFP가 제가 알기로는 끼도 되게 많고 기후환경과가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막 업무도 같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연습했어요 이거 이거 말로만 탄소중립 생활 실천하잖아요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아 이렇게 쉬운 거구나 나도 오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고 하면 이 탄소중립 분위기가 점점 확산이 되지 않을까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것도 있나요? 네 저희가 11월 11일에 산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하거든요 이제 모든 전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럼 생활에서 이런 거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좀 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반려식물을 피운다거나 불 꺼놓거나 절정형 콘센트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럼 대기 전력을 줄이고 그러면 에너지 전력도 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유튜브 보는 걸 줄이는 것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TV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거는 생각 잘 못했는데 그것도 다 전기로 하는 거잖아요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TV도 전기 꽂아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 유튜브는 엠파서벨만 딱 골라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평소에 계단도 잘 사용 안 했던 것 같고 저 좀 반성했잖아요 요즘에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나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오늘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배우셨으니까 이거 타고 집에 가시는 거 어떠세요? 차 타고 1시간 걸리는데 그냥 탄소중립이죠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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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소중립 이거 송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많이 배운 만큼 오늘 솔선수범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갈게요 빠르시다 어머 여러분 산소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felt it 근데 işte